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체 높이 h 속력 v 동구방에 치시고 출발해서 블라블라 나타낸 것이다. 한 단어 끊으십시오. 그럼 얼른 시선을 그림으로 가셔서 제가 안 써놨네요. 우선 눈치 까야 돼요. 아 퍼텐 에너지 가지고 있구나. 속력이니까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구나. 역학적 에너지 얘기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중력 퍼텐은 기준에 따라 값이 달라진답니다. 여기를 기준하면 h만큼의 중력 퍼텐이 있지만 만약 여기를 기준하면 없다가 되는데 문제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편한 대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이때 빗면 얘기 나오거나 이렇게 물체가 움직일 때는 마찰 이런 빗면이나 수편의 마찰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데 여러분 한눈에 딱 보이는 게 있어. 모든 마찰 무시한다. 대결은 언어나 천화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달라 끄는 상태에서 그림을. 지금 말은 길게 했지만 이렇게 한 2초 정도에 오케이 하고 넘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세요. 물체의 길이가 이 hn 수평 구간에서 일정한 힘을 받았대. 그럼 이때 뭘 생각하느냐? 중력, 탄성력 같은 보존력 이외의 다른 힘이 일을 하는구나.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이 구간에서는 아닌 거구나. 이때 이 힘이 운동적으로 일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보존력 이외의 다른 힘이 운동과 반대방에 일하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생긴답니다. 즉 운동적으로 힘 작용한다고 했었죠. 일정한 힘을 받아서 운동한 후 4h인 점에서 정지한다. 문제는 방향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 확인하면서 가는 거야. 수평면에서 물체의 중력, 퍼텔, 에너지는 제로이고. 아 그러니까 여기를 제로로 잡겠다. 그러고 가라 이거야. 그럼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해놓으면서 퍼텐 제로 이렇게 해놓고 갑니다. 그 다음 출발점에서 물체의 운동의 에너지는 박스 이런 것도 눈에 띄게 이미지화 시켜놔야 돼요. 여기서 이거에 관련된 거죠. 운동의 에너지는 중력, 퍼텐의 두 배다. 두 배 동구 빵 치세요. 그럼 먼저 그때그때 쭉쭉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먼저 이 높이에서 중력, 퍼텐 잡았으니까 이거의 운동 에너지가 퍼텐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기록해야지. 퍼텐 에너지를 이 제로 한다면 얘는 얼마로 할래요? 투이 제로 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규칙을 잡아놓으세요. EP, EK 이렇게 해서 복잡하니까 퍼텐은 앞에 쓰는 걸로. 우리 항상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거 삽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다. 이것이야. 그랬는데 여기서 분명히 역학적 에너지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그래, 여기 정지 제로 써놓으세요. 아, 여기는 모험한 퍼텐 에너지가 최대값이 되면서 운동의 에너지는 없다. 그럼 바로 가야 돼요. H를 E제로로 갖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나 되겠어? 포이제로, 사이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어, 딱 보니까. 야, 봐봐, 봐봐. 아까 일정한 힘을 받아, 근데 그 방향 얘기는 안 나왔잖아. 힘의 방향, 운동적량, 반대 방향. 이거는 운동한다는 화살표고요. 여기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삼이제로인데 여기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사이제로야. 아, 여기서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구나. 그러니까 역학보존에 의해서 여기는 삼이제로였는데 여기 역학보존 구간이잖아. 여기서 얼마 됐다는 거야? 어, 사이제로가 됐구나. 어, 델타 2K! 델타 2K! 이때 여러분들, 버릇 들어야 돼요. 1년 중에 운동에너지 변환이 아주 극심한 날이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머스! 무, 아, 쓰! 이게 뭐야? 알짜임이 한 일이죠? 알짜임이 한 일! 알짜임이 한 일이 델타 2K다. 이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력이나 탄성 같은 보존용만 일할 때는 이게 보존용만 일하니까 이것과 동의어가 탄성포텐 에너지와 변화량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포텐 변화와 델타 2K가 같다. 그때를 역학보존하는 것이고 아, 여기서는 어때요? 분명히 보존용이 아닌 다른 힘이 일을 해서 델타 2K가 나타났잖아. 이게 바로바로 팍팍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뭘 물었어요? 수평구에서 물체의 가속도 자, 이 구간에서 가속도를 물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건 뭐 빅사이즈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물리학은, 물리학 문항은, 수능 문항은, 수능 문항은, 수능 문항 그리고 또 특히 그중에서도 역학 같은 경우는요. 물어보는 물리량이 목표의 깃발이 되면 안 되고 물어보는 물리량을 감싸고 있는 동네가 목표의 깃발. 즉, 홍길동을 찾기 위해서는 홍길동의 목표가 아닌 거고 홍길동이 살고 있는 동네를 향해야 됩니다. 자, 가속도를 물어봤지만 우리의 목표의 깃발은 가속도가 아니야. 가속도가 처해 있는 상황. 뭘까? 뭐가 목표의 깃발이 될까? Mars! Mars! 바로 델타 2K인 거예요. 이 안에 가속도 있다, 없다? 아, 이때니까 분명히 가속도가 들어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안에 가속도가 들어있는 것이니까 이걸 해결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자, 그래서 자, 이제 봐. 이 구간 안에서 말이야. Mars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Mars. 그 안에 가속도 있단 말이다. 자, 무, 아, 이, 흐. 자, 무, 아, 아, 이, 흐. 이런 걸 이렇게 가로 치세요. 이게 바로 알짜만 한 일이고 그래서 델타 2K가 바로 뭐다? 2제로다. 이건데. 야, 2제로 숫자야, 문자야. 가짜야. 우리가 정한 거야.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2제로인데. 2제로가 뭐라고? 요거잖아, 요거. H에 관련된 거잖아. 2제로가 M, J, H잖아. 어? M 문제 안 나왔는데요. 볼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바로 H도 지워지면서 가속도 값은 그냥 바로 얼마다? 2분의 G다. 이거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2제로. 3제로. 3제로. 4제로. 5제로.